안녕하세요 카드의 레이스 카드 제이센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A.A.A. 아고야 되었고요 기분까지 온 게 뜻깊고 보람찬 시간인데 기분 좋은 상까지 다들 생각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수트 느낌으로 맞췄고요 일단 지금 반팔티를 입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의 나사처럼 박히는 모양이어서 위아래를 투피스로 해서 진행시켜봤고요 아무쪼록 멋진 모습 한 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희는 레드카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의 오늘 포인트 메인 컬러는 블랙이에요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런 실버, 큐빅 반짝반짝한 걸로 했고 귀걸이도 이렇게 멋있는 걸로 하고 쫙 내려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어커프 같은 걸 했어요 오늘 손톱 손톱도 컬러에 맞게 블랙으로 이렇게 예쁘게 제작을 해왔습니다 오늘 카드가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자마자 이걸로 키보드 수트 느낌이지만 또 꽤나 많은 디테일이 들어갔죠? 이렇게 어깨 보시면 엇강 엇강 주셨죠? 그리고... 히어싱같이 뭐야 제가 귀걸이를 한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약간 좀 심플한데 되게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뜯어봐도 저 같은 의상 그쵸? 지우다오는 의상 멋있죠? 오늘 마켓분들 밖에 조심하세요 오빠들부터 이제 들어가서 상찬 상찬 어... 날라가겠다 상찬 아니 우린 오버필트에 숫자 기 마켓봅스 그리고 변진했습니다 블루헤이 개성을 살리기 위해 좀 식보이 바이브로 한번 변진해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더 추가할 거냐 소민이 덕분에 블랙 맨이큐 그거 내꺼 아니거든요? 정은 언니거든요 아 정은 누나 덕분에 역시 또 스타일리스트라서 빠짐이 없죠 사실 이걸 잘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 않는데 원래 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할 때 좀 막 부르는 바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은 그래 좀 깔끔하고 최대한 뭔가 좀 정갈하게 좀 잘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못 바른다 소민아 이거 좀 팀을 주면 안될까? 근데 오빠 깔끔하게 안 바를 거잖아 깔끔하게? 근데 오늘 해도 그래도 조금은 깔끔하게 해보고 싶은데 응 잘하네 근데 오빠는 너무 깔끔하지 않아서 좋아하네 식보이 바이브 엄마한테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을 할 때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와 방금 좀 깔끔했구요 이렇게 저는 블랙을 바르는 게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블랙을 이렇게 바르면 악세서리가 조금 더 cafeter 조금만 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손 하도록 하고 일단 무대 위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무대가 아니라 레드카페이트이죠. 드디어 참석하러 갔습니다. 수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반응 모습을 많이 뜻깊어 하시고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될 때 여러분들이 덕분에 받은 거니까 이렇게 큰 감사를 표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입니다. 저희가 2022년 연말에 좋은 상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앞에 모든 게 다 저희를 도와주실 스텝들, 가족, 친구들, 친구들, 멤버들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막 만들고 수고하실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카드를 왜 좋아하는지 이후를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K.R.D.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포기하려는데 내 스콘이 있겠죠? 힘듭니다. 여러분도 없이 진짜 이게 안될거다구 긴장되면 생각해야될거는 생각 안나고 진짜 가사를 생각하는것처럼 그 의미는 너무 고마워 근데 되게 잘했어 잘했어 오빠가 걱정한거 지금 훨씬 잘했어 나 걱정 안했어 뭐하냐고 아시아 베스트 초이스 어워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뉴 웨이브상 이후로 다시 또 한 번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히든이들 작군 맞아요 진짜 베스트 초이스 된만큼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카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카드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저희 온화가 6주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말 뜻깊은 날에 뜻깊은 상까지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또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다운 홀리데이 시즌 그리고 재밌는 New Year's 그리고 사랑하는 히데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KRD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est choice 감사합니다 let's go 알겠습니다 ledge